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 이거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둘이 많이 좀 친해졌어요. 바로! 사람한테 관계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3년선, 5년 13분의 전st! 여기 딱 이 앞까지!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네 항상. 항상 오면 여기 있어요. 유기견 임시 보호를 했었거든요. 본선이라는 친구를 했었는데 트라우마가 되게 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에 오고 나서 한 달 만에 애가 완전 바뀌어서 그 구조 단체에서도 기적이라고 그렇게 4개월 동안 임시 보호를 하고 다른 집으로 임시 보호를 보냈어요. 간지 얼마 안 돼서 간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그런 친구를 만나면 그때는 입양을 하자, 주저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는데 땡고를 만나게 된 거예요. 땡고가 처음에 경계할 때 문순이가 너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맘마 먹으세요. 오랫댕고 이리 와 구조하려고 해본 적 있으셨어요? 네, 몇 번 저희 강아지 데리고 와서 뒤에서 남동생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잽싸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배가 너무 귀찮은데 조금은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가슴이 오랫댕 물이 찢어져 오이 오이 바로 제가 항상 터미널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엄마도 같이 차 타고 가리면서 항상 여기 같이 있다고 그때마다 항상 할아버지랑 강아지랑 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사라지시고 강아지가 일로 온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제일. 저도 모르겠어요. 안쓰럽고 맨날 저쪽만 바라봐서 저쪽에 집이 있나 싶어서 전단지도 붙여봤는데 견주부는 없었어요. 근처에 차도 있고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고 해서 공사장 안쪽에서 프레이크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가벼운 고기ля우스 덮어였다. 까마지 자기가 좀 덜해라.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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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검사 결과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심장은 좀 걸렸거든요. 성충, 유충 다 박혀있어요. 요즘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난 괜찮아. 왜냐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로 부럽지가 않아. 사롱이랑 예쁘게 자매를 잘 키울게요. 땡구가 언니니까. 아우. 아 기쁘다. 아우. 아 기쁘다. 괜찮아. 어른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